반갑습니다 박상현입니다. 오늘 6월 평가원 지구학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나온거 한번 볼게요. 지금 문항수는 6개, 7개, 1, 2, 3단원이 나왔구요. 그 다음 보시면 등급컷이 선생님이 지금 찍는게 6월 5일 수요일인데 바로 다음날 찍고 있습니다. 그 45점 1등급컷이 그 다음 2등급컷 41, 34, 24 이런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정답률을 보니까 그 한 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렵고 한 두 문제 정도죠. 한 문제가 30%대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등급컷이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정도 난도까지 있었는가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얘들아. 보면은 이제 첫번째로 오답률 70%라는건 정답률 30%라는 뜻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70%의 학생이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60%, 한 10명 중에 한 6명이 틀렸다. 그럼 나머지만 절반 정도 이렇게 이제 틀린 문제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한 문제가 이제 저렇게 정답률이 낮아져 버리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럼 우리가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어려워 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틀린 문항을 갖다가 점검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할 건데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봐봐. 일단은 이제 18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문제죠.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뭐 예견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별의 물리량 하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연습량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봤을 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문제풀이는 내가 해설강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시고 이 문제가 왜 이걸 많이 틀렸는가를 갖다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정답률을 좀 펼쳐놨거든. 근데 1번이 답이었는데 30% 2번 16% 3번 21% 4번 14% 5번 20% 그러니까 거의 찍은 거죠. 이 정도면 찍은 거야더라. 근데 봐봐. 이거는 그 일단 첫 번째 정리하실 때 오답 정리하실 때 첫 번째가 내가 처음 아 처음 들은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해. 오답 정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 들은 생각이 뭔지 여러분들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아 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에 설계가 들어갈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 만약에 계획이 아무것도 안 섰다.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나의 상황을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차피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뭐 싫은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좋자고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들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내가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베이스가 좀 있으면은 이게 그래도 어떤 문제의 흐름, 플로우를 만들어냈을 거거든? 그래서 처음 들은 생각 다음에 여러분들 문항풀이에서의 어떤 논리나 이런 플로우를 생각해야 돼요. 플로우를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나의 플로우.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뭔가를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태로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게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RT 관계를 이용하고 혹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이거였거든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제곱의 반비례와 광도의 비례한다. 이거랑 LRT 관계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기와 등급의 관계를 갖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극복이 가능합니다. 극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수업시간에 원래 하는 말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 단원이 이 문제가 이 유형의 문제가 그 별 물리량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N수생들이 N값이 높을수록 잘해 그냥.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현역 학생들도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연습하면 그냥 되는 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치랑 거의 비례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역 학생들 듣고 계시면은 좀만 연습하자. 알겠지? 좀만 연습하면 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련된 기출 문제 다 푸시고 뭐 예를 들어 뭐 EBS 연계 문제 있다. 그럼 그거 다 푸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내는 NJ들 있으면 NJ 다 푸시고 선생님도 NJ 이거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푸시면서 아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하는 연습이 잘 되어 계시면 그냥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 그 약속 지켰습니다 이러더라고 본인은 누군지 알 거야 이거 듣고 있으면 근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평상시에 주간 테스트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모의고사 보면은 얘가 다 못 맞았어 한 번도 근데 자기가 모평은 다 맞고 오겠다고 했거든 어 근데 약속 지켰다고 얘기해가지고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연습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 그 친구가 연습을 잘해 평상시에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이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해내니까 이 친구가 거의 이제 다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잘 지켜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면 돼 이유를 틀릴 이유를 틀린 이유 틀린 이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확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그치? 틀린 이유만 제대로 찾으면은 다음부터 안 틀린다 틀릴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점점 알겠지? 요것도 마찬가지고 두번째 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내가 이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프를 잘 그렸는가? 구성을 했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처음 들었는가? 그 흐름들을 갖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혹시 틀린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갖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절대 얘들아 알겠지요? 아 근데 뭐 이거는 애들이 자꾸 댓글 달아 가지고 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개천들 드리브 치지 말고 얘들아 알겠지? 개천들 때는 얘들아 파이널이니까 저거 해야 돼 그 모의고사 풀어야 돼 알겠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여름방학 때 어떻게 잘 보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전반전 끝난 거니까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죠 이거 외우는 거였어요 이거는 시기별로 외우는 건데 이것도 내가 그 저기 선생님은 시험 전날에도 수업을 했거든 전날 내가 수업할 때 이거 정리해 줬는데 나와서 좀 기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정답률이 너무 낮잖아 50% 내용이야 그냥 개념이야 애들 알겠지? 개념 정리 잘 하시면서 가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HR도 개념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틀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이거는 기출 요소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걸 갖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 훈련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계속 강조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것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비율 감소하고 얘네들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중간값을 갖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6평 자체가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6평보다는 어려웠어요 작년 6평보다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평가원 시험이 수능 성적하고 바로 직결되진 않아 그러니까 혹시 못 본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항상 잘 본 친구들은 사실 해줄 말이 없어 잘했어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 노력의 대가를 받았잖아 못 본 친구들이 항상 선생님도 마음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못 본 친구들은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내가 잘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덤벼들으세요 알겠죠 어차피 그냥 공부는 말이야 얘들아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느냐 이 싸움이야 그것만 잘 해내시면 여러분들 그냥 됩니다 그리고 꾸준함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6평 자체가 뭐 이게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되게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뭐 특이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지는 거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나의 슬로건 같은 게 있어 기본기가 필살기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지시면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개념들이 좀 빈 것 같으면 게릴라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학습 전략인데 특정 개념들이 좀 비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단원만 다 잡아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그 단원만 잡아서 공부하고 개념 다 끝난 학생들은 이게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사실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개념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1단원 고체죠 고체 지구 2단원 유체고요 3단원이 별이잖아 그치? 우주잖아 우주 그러니까 3개가 다른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따라오세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마 알겠지? 물론 말리진 않아 근데 저는 국어 완벽합니다 수학 완벽합니다 영어 완벽해요 아 딱 지구과학만 잘하면 되겠네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지구과학만 몰아서 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는 얘들아 되게 어리석은 방식의 공부야 너희들 그 수능은 마라톤 하는 거라고 맨날 얘기 많이 듣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 전력 기술 확 하고 전력 기술 확 하고 이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빨리 습득되는 지식은 빨리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때려놓는 것보단 꾸준히 반복하고 열심히 하고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 알겠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수능 때 시험 끝나고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교시 물론 투로 선택한 친구들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됩시다 같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릴 테니까 매년 그려왔습니다 매년 지금 한결같이 그려오고 있는데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 알겠죠?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공부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